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다 내가 무혐의를 언제 받았지? 내가 언제 문제를 받았지? 그럼 그때 어떤 증거들이 우리 사건에서 해결하는데 키가 됐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욕먹는 거 아닐까 싶어요. 원라인 10개명 그러니까 억울하게 사실은 고소를 당하는 남성분들도 많거든요. 여성분도 억울하게 고소당할 수 있고요.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막으려면 특히 처음 만났는데 첫날 성관계까지 남녀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첫날 이후에 갑자기 중간간이다, 강간이다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를 의도적으로 한 분들은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을 요구받고 이러는 경우가 요즘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10가지를 기억해야 되는지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처음 만나는 이성관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는 좀 피해라 라고 저는 지인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남녀가 처음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주량이 어떤지 그리고 이 정도 행동이면 취할 때 보이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상대가 취해서 많이 웃어주고 이러면 또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쟤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웃고 계속 짠짠 이런 술도 잘 마시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뭐 성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명시적인 의사도 묻지도 않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 했는데 그 다음날 여자가 일어나 보니까 뭐야? 여기 우리 집 아니잖아? 나 강간당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난 남녀 사이에는 뭐 술을 적당히 먹는 건 좋지만 서로 정말 취할 정도까지 마시고 원나잇을 했다가는 서로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겨서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술을 마실 때 뭐 소개팅으로 그 사람 만났다 랜덤 채팅 어프로 만났다 주량을 물어보세요. 그 사람의 주량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술에 많이 취했을 때는 그냥 각자 집에 돌아가시고 술에 너무 그 사람 주량에 넘어서는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괜히 성관계를 빚었다가 중간간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녀가 만나서 바로 손잡고 안녕하세요. 저 이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손잡고 우리 못 해갈까? 이러는 거 없잖아요. 서로 이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1차 주점도 가고 3차 호프집 갔다가 4차로 모텔로 이동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서로가 마음에 들었겠죠. 서로 호감도 있고.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아 이 친구가 나한테 호감을 느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텔까지 가서 스킨십도 했어요.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앞에 술집 1차 음식점 2차 음식점에서 호감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딨냐고요. 특히 CCTV 보존 기간이 음식점 같은 데는 일주일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보존하고자 하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서로 호감이 있어. 서로 마음이 통했어. 셀카를 좀 남겨놔라. 저 사실 저희 지인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다정하게 같이 이렇게 뭔가 하는 액션을 찍는다든지 셀카를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면은 아 둘이 처음 만났고 그렇지만 셀카를 다정하게 찍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 서로 호감을 느끼는 사이였구나라는 것이 나중에 혹시 돌발사태가 났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셀카를 좀 찍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몰카를 찍으라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고 이거 많이 찍잖아 이렇게. 이렇게 찍은 것처럼 처음에 보이는 게 셀카 찍다가 우리 같이 하나 찍을래? 좋아 좋아 하고서는 같이 찍고 이렇게 찍고 그렇게 남겨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다 내가 무혐의를 언제 받았지? 내가 언제 문제를 받았지? 그럼 그때 어떤 증거들이 우리 사건에서 해결하는데 키가 됐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숙박업소를 가실 때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숙박업소를 간다 이럴 때는 걸어가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라인 관계라는 건 사실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소주 한 병을 먹었어. 그런데 이 친구는 사실은 소주 반 병만 먹어도 치사량이야.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이 술에 취해도 전혀 안 취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 다음날 친구들이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 이러는 사람 꼭 있어요. 이 남자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얘가 멀쩡하게 행동하니까 취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진짜 취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아시죠? 취한 사람 물어보면 너 취했으면 안 취했어 안 취했어 나 괜찮아 괜찮아 다 그래. 난 한 번도 취했다고 말하는 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괜찮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려면 혼자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말을 할 때 막 말을 반을 잘라먹고 말해 뭐 앞뒤가 안 맞아 이러면 우리가 횡설설하니까 얘가 취했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숙박업소까지는 걸어가라. 걸어갔는데 이 친구가 비틀비틀 거려. 그러면 아유 아유 우리 고은아 오늘 너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데려다 줄게. 우리도 다음에 만나서 더 얘기하자. 이렇게 돌려보내는 게 나아요. 그 비틀거리는데 그 여자를 업고 막 이고 지고 다 중간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방범용 CCTV에 이 여자애가 비틀비틀 거리고 막 엎혀가.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로 본단 말이에요. 술에 안 취하고 멀쩡한 상태였어도 난 이 남자랑 성관계 했을 거야. 아닐 거야. 이거를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로 본다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미 음식점에서 키스도 하고 당연히 그 다음 단계에 모텔도 얘가 오케이 하는데 비틀비틀 되니까 좀 부축해준 거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음식점 나온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여자도 내가 이 사람을 무고한다라는 고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음식점 나올 때부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웬 낯선 모텔에 내 옷이 벗겨져 있어. 그러면 어 뭐지? 나 강간당한 거 아니야? 웬 새로 보면 처음 보는 남자가 있어. 황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자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남자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원나잇으로 서로 간에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로 너무 만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라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도보로 좀 이동을 하면서 그 피해자의 보행 상태나 이런 걸 보고 얘가 너무 취했다라고 하면 돌려보내는 게 맞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처음 만난 관계일수록요. 어떤 스킨십을 진행할 때 저는 꼭 한번 그 상대방의 의사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남녀를 떠나서 스킨십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은 다 달라요. 오늘은 난 손까지만 잡을 생각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가슴을 만져. 이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추행이다. 그리고 그건 기습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처음 만나서 어떤 성적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어 오늘 우리 스킨십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이게 좀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안 물어보고 했다가 상대방이 기분이 상해서 신고를 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킨십을 할 때는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오해를 만들지 않고 또 어떠한 범죄에 연료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상담하다 보면 아니 변호사님 저 키스 다음에 당연히 이거 해도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눈물을 벗어서 저 너무 당황했어요. 저도 한마디에요. 아니 물어봐야지. 그 여자를 언제 당신이 본 적이 있냐. 걔는 오늘 키스까지만일 수 있다. 근데 왜 당신은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함부로 만지냐. 처음 본 사람을.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섯 번째, 녹음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사실 되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요. 녹음을 당하는 다른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녹음을 하냐. 성관계 전후 상황이나 당시 상황을 왜 녹음하냐. 라면서 발끈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억울한 고소도 꽤나 많거든요. 올해 무고죄로 인지하는 사건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 무고를 밝혀내는데 항상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성관계를 누가 CCTV 보는 앞에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떤 성범죄가 고소됐을 때는 여자의 말, 남자의 말 그거 외에는 어떤 진실공방을 가릴 수 있는 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의 말과 남자의 말이 이렇게 있을 때 피해자의 말에 압도적으로 신빙성을 높다라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봐요. 그러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정확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성관계 전의 상황, 왜 전의 상황에 녹음이 필요하냐. 둘이 충분히 호감을 느껴서 억지로 어떤 모텔을 끌고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잘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서 모텔로 이동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음식점이야 아니면 도로의 방법만 CCTV야 따더라도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모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대화가 주고받았고 숙박업소도 같이 어플로 같이 상의하면서 어디 갈까 했다는 것도 나중엔 그냥 숙박업소 결제 내용만 있는 거랑 대화를 나눌 녹음이 있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녹음 파일이 있는 사건은 사건 해결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제가 경험상.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실은 내가 대화자인 경우에는 녹음을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처벌이 되거나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관계 전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녹음을 하는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희 온강에서 제가 수임한 사건의 거의 90%가 성범인 사건이다 보니까 그중에 가해자의 비율이 한 60%. 피해자의 비율이 한 40%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의 말을 제가 다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렇게 이 피해자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이 가해자 얘기 들어보니까 초범이고 얘도 억울하다고 그것도 이해가 돼. 이런 위헌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단계까지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마지막 6단계에서 10단계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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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